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저희가 리얼리티 촬영하는데 오늘은 개인 시간을 가졌어요 항상 팀으로 움직였는데 개인 시간을 가져서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되게 즐겁게 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오늘 혼자서 근데 막상 혼자 또 가니까 되게 허전하고 좀 심심하고 옆에서 떠들어주는 멤버들이 없으니까 약간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익숙해졌구나 혼자 있는 게 낯설어질 정도로 멤버들한테 많이 적응이 됐구나 싶더라고요 그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다 같이 만나서 고기 파티를 했는데 또 이제 내일 큰 공연도 있고 저희 다섯 명이 다시 만나서 축하한다 뭐 이런 의미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히 잘 먹었고 예쁘게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저희 폴라로에도 찍은 것도 해주시고 TXT 막 하트 막 셀레브레이션 이렇게 해주셨는데 약간 저희 데뷔쇼가 생각나더라고요 데뷔쇼가 이렇게 풍선 달고 막 축하했었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고 되게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되게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오늘이지만 내일 있는 앵고탱구 너무 그런 대규모의 공연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 없이 잘하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멤버들 얘기 들어보니까 봄귀도 그렇고 벌써부터 지금 막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저 지금 사실 기대고 하는 걱정이 앞서요 많이 부담도 되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께 좋은 이미지 심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되게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공연 잘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공연 잘 보내줘서